으 으 으 으 으 으 어려운 것도 자연스러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깨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며 어쿠스틱 타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트로 해주셨네요 아 어렵나요 네 어떻게 풀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것 하기 어려운 곡들 있죠 어 가기 어려운 곡들이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어거지로 맞춘거 말고 자연스러우면 듣기 편한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랭 포 타임 같은거 음 이런거죠 으 으 요거죠 7박 4 7박 인데 들을 때는 그게 안 들리 거죠 5 7 좋아하죠 내 5 7 좋아해요 으 으 그렇습니다 뭐 테이크 파이브나 이런 것들도 그런 저 테이크 파이브도 마찬가지구요 뭐 어려워도 자연스러우면 어렵지 않다가 그런 얘기군요 예 테이크 룩어라운드도 5박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아시는 곡 추천 좀 해보세요 뭐 어 저는 어 어렵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그 사람들 다 아는 곡 있어요 그 야니 노래 중에서 산토리니 산토리니 네 산토리니가 뭐죠 산토리니가 그 그리스 말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곡이 있어요 4 그 곡이 있는데 아 이게 멜로디가 생각에 나네요 그것도 똑같아요 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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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데이 있는 거 선 vs 적도 아이가 있구요 네 산토리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할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있죠 올 유튜네더 스틱노래 중에도 있구요, 그 제목이 생긴 안나는데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보기 있어요. 그것도 오박. 그리고 원스 주제곡, 원스 안에 나왔던 ost 중에서도 오박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어렵게 들린다 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도 뭔가 그 진행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텐션들이 되게 많이 악보로 해놓으면 정신없는데 듣고 있으면 그만하게 들리는 그런 곡들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움 속에 그걸 이제 녹여내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게 기술인거죠. 그게 기술인거다. 그 노래 있잖아요.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이 코드 진행이 되게 일명 까리 하거든요. 코드 진행이 되게 까리해요. 진짜로. 오도 나올 때 오도 안 나와주고 다른게 딱 대체돼주고. 그거를 한번 딱 듣고 있으면 약간 뭐랄까. 그냥 흘러가면서 들었을 때는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코드 진행을 듣고 있으면 와,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 네. 맞아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여러가지 예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뭐, Heaven 같은 경우에도 그랬나에는 운명... 그렇죠. 할 때 그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1도 한 다음에 5도 갈 것 같은데, 아니고 5에 6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4로 가는 진짜 참신한 뭔가 베이스의 움직임인데. 뭐, 그런 거 사실 들을 땐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어렵지 않게 티를... 그러니까 어려운 티를 안 내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로 좋은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그 기술이 어려운 거다. 맞아요. 그 기술이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어려운 거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녹아낸. 잘 담아내게. 그렇죠. 남들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게 어려움을 잘 녹여내는 그런, 뭐랄까, 우리가 그런 목표로 예술을 잘 만들면. 네. 연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테크닉을 딱 해갖고 사람들한테 나 잘하지!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노래가 좋다.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주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노래가 좋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네. 자연스럽게 좋다. 그런 것들을 참 뭐랄까, 좋은 음악으로서 접근을 하고 엄청난 연주력까지 나중에 파도 파도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체대킨스나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엄청나죠. 터미마니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음악 자체도 되게 좋고요. 네.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봤을 때도 어마어마 무시하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편해서 터미마니웰이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들을 들으면 저는 영어듣기 시험이 생각이 나요. 영어듣기 시험이 생각이 나요. 네. 항상 좋은 음악이 먼저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걸로. 맞아요. 하겠습니다. 영어듣기 시험이요. 네. 자, 오늘 라그의 어깨스 기타 T90D 모델 같이 리뷰 해보겠습니다. 인테로가 굉장히 철학적인 인테로였어요. 그런가요? 네. 뭐 영어듣기가 이제 뭐 어차피 무게도 다 끝났겠다. 이제 뭔가. 맘 편하게. 네. 맘 편하게 그냥 참선하는 느낌으로 리뷰를 실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T90D 모델 358,000원이고요. 104cm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즈너 쉐이브, 트로피컬 카야 탑, 트로피컬 카야 바디, 트로피컬 카야 넥까지. 올 카야. 다 올 카야예요. 인도네이션 로즈우드 지판에 다이캐스트, 세틴 블랙 머신헤드, 43mm 너트 너비,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고요.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새들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로드 브릿지, 650mm 스케일 길이 20%까지 있고요. 네. 신청 검사반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명음씨는 뭐. 여기서 진짜로 퍼펙이나. 네. 115. 하나라도 이겨야 되는. 밑에 쥐. 네. 하나를 이기셔야 되겠죠. 네. 하나만이라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지진 않을게. 네. 76이요. 115, 76. 아니요. 어쨌든 전패를. 면회해 보겠습니다. 네. 면회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전패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서 저도. 네. 무겁네요. 네. 무게 몇 대 몇? 16, 07. 불안해. 불안해. 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또. cons 신 쉐는 never reallyında. polar wyding soundsx2 오늘, 오늘 표정 변하는 거 보셨어요? 눈이 땡글해져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렇군요 시원하게 회식으로 메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퍼펙이 나올 줄이야 진짜요 옛날에 하루에 퍼펙 세 번 두드려 맞은 그날 생각은 나네요 아 진짜 웃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야 되니 이거 사운드 가벼워요 느낌이 보늘보늘보늘바벼운 느낌 사운드 가벼운 느낌 뭔가 약간 홈메이드 치즈케이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약간 좀 컵케익이나 더 가볍고 좋네요 무감이 없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가성비 쪽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거죠 그러게요 핑크서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크서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크서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애들 중에 유독 그 막 눈이 깊은 막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느낌의 영함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또 기존에 비슷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 약간 샹송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나게 푸른 깊은 눈을 갖고 있는 프랑스 어린아이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럼 진짜 좋네요 자 이거는 날쿠스틱입니다 아 날쿠스틱이군요 그럼 이 감성이 끝이군요 끝이에요 저는 그럼 좋아요 괜찮죠? 네 아주 좋네요 358,000원의 가격에 이런 감성이라면 괜찮아요 저는 이건 녹음용으로도 나쁘지 않죠? 충분히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윽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자꾸만 맴돌아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가사 아니요 아 음 고co 말 Thes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괜찮습니다. BSTD5A LRBX 엔썸 픽업 모델이었는데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들 스트로크 밸런스 너무 좋다고 여기 밑에 페이머스맨 두 분 믿고 갑니다.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페이머스맨 님 이거 사신 건지 상세한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걸 한 주만 참아봐야지 이러고 제가 지금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 한번 확인해보세요. 페이머스맨 님이 만약에 사신 거면 상세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타스러운 짱구 님 헤드웨이 참 좋은 기타가 나왔네요. 현재 제가 메인 기타로 쓰고 있는 브랜드라 더 반갑습니다. 마틴의 우디한 톤을 잘 살리면서도 한편으로 마틴 특유의 기름기를 적당히 짜낸 듯한 담백하고 깔끔한 사운드가 참 매력적인 기타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바디 쉐입이나 헤드 쉐입도 마틴이랑 똑같은 게 정말 동양에서 마틴을 만든다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한줄평 동양의 신비에 매료되어 삭발하고 절에 들어간 미스터 마틴 동양 철학의 거장 두로 스님이 되다 정말 길다. 두로가 헤드웨이예요. 두로? 미스터 마틴이 동양의 신비에 매료되어 동양 철학의 거장 두로 스님이 되었다는 굉장한 스토리텔링 기타스러운 짱구 님 두로 스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치열한 덕여글림도 재밌는 걸 남겨주셨어요. 와 이거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연주하실 때 김광석 다시 부르기 2에서 듣던 함춘원 선생님의 그 소리가 나네요. 아마 마틴으로 레코딩 하신 듯한 느낌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Death to the back 가성비 Buzz B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줄평 헤드웨이 다시 쳐보기 2 이렇게 해주셔서 이거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광석 다시 부르기 2 헤드웨이 다시 쳐보기 2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웅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이 기타로 녹음을 한다면 무슨 기타로는 모르겠지만 소리는 좋겠다. 그 가성비라는 걸 약간 뛰어넘어서 되게 신비로운 척 할 수 있는 네 맞아. 신비로운 척 네 그렇죠. 치명적인 척 신비로운 척 할 수 있는 그런 기타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얘야 넌 핀업이 없어도 된다. 근데 진짜 날코스틱 소리 좋네요. 좋네요.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일 싼 건데 네. 네. 점수 몇 대 몇? 8호 8호 네. 이럴 것 같으세요. 그냥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T90PE 52만 3천원 네. 가격대가 그나마 오늘 하는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네요. 네. 중가 52만 3천원 어떤 소리가 날지 다음 시간에 LOG 마지막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 죠기